택배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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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년전 한반도는 사막으로 변했다 생존자는 단 1% 택배기사 택배기사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산수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존재다.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? 여러분이 계속 움직이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택배기 소요되시겠나? 스스로 증명해. 여기는 어디야? 이 모든 게 천명이 만든 세상입니다. 천명이 만든 세상에 남미는 필요 없는 존재들이야. 우린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야. 또 나은 삶을 위해선 대가를 치료하는 거 아닐 거야?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. 택배기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